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인간때 총을 고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때 총을 고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골라 이건 막 고르고 이 픽이 끝나 다섯명 다섯명 다 픽 끝나면은 그 고 뜨잖아요 고 뜨잖아 그때 ESC 그때 그 채팅창에 채팅 한번 하면서 ESC를 난타하면은 그 좀비 인간인데 픽창이 계속 남아있대 픽창이 계속 남아있대요 픽창이 픽창이 계속 남아있대 그 상태로 다음 좀비때 가면은 밴한걸로 총이 골라지는거야 내가 만약에 매드를 밴을 했다가 그럼 매드가 들어지는거야 좀비때 그걸로 이제 잡으면 인간이 잡히는거야 좀비 인간끼리 되는겨 어 지금 말이 이해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지금은 픽을 막하다가 자 봅시다 제가 방송에서 말한 그대로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픽창이 남아있습니다 채팅을 고 뜨자마자 채팅 한번 손 올리고 ESC 난타야 따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 여러분들 픽된사람은 나한테 말해요 방송채팅창으로 자 지금 지금 곧뜨져 곧뜨져 지금 ESC 안됐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? 나 이렇게 하는거라 나는 들었거든? 근데 안되네? 된사람 없지 안돼 안돼 어 밴창창 남았어? 어 밴창 오 굿 굿 굿 굿 어 밴창 남아있다 한명 성공한거 같은데? 저는 성공 못했는데 지금 시청자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어 한번 이거 시청자분꺼 한번 보고 저도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성공을 해봐서 1인칭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자용 소나무님 어 해피님도 총들어짐? 아 리얼? 시옥 앞에 뭐에요? 어 무기구기창 떴어? 어? 일단 봐봐 일단 봐봐 실패라고? 시옥 앞에 일단 뭐해봐 누구 지금 총 총들건선사람 있어? 어? 어 야야야야 뭐야 이거? 기다기다기다 야 뭐야 이거 야 3인칭 봐봐 이거 3인칭 개징그러워 야 3인칭 뭐야 이거 야 3인칭 개징그러워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미쳤는데? 어 어 뭐야 이거 인간잡아봐 인간잡아 인간잡아 뭐야 이거 어 채팅창 켜드릴게요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야 미쳤는데? 야 이거 삼킨거 생긴거 야 이거 참 그냥 잡아주는데? 잠깐만 한대에 바로잡힘? 한대면 바로잡혀 이거? 야 미쳤는데? 그 대충 멀리서 비켜쳐봐요 멀리서 비켜쳐봐 한 방에 죽네 한방에 죽네 한방에 죽네 한방에 죽네 뻑킹님 뻑킹님 어떻게 했어? 인간대 벤창 성공하신거야? 채창 누르고 채창 누르고 ESG 광클했어? 야 나는 왜 안되냐 근데 똑같이 했는데 뭐야 ESG 막 눌렀어? 채창 누르고 광클 제로다 광클 어 됐다 됐다 야 됐어 됐어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됐어요 됐어요 어 나이스 됐어 됐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오케이 오 오 오 됐어 됐어 야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좀비 때 총이 골라진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 스겜스겜 자 쭉쭉 고르시고 좋아요 시오가페 모여보세요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나 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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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드 쓴다 메드 쓴다 오 나이스 오 야 님들아 좀비인데 지금 총 고르는 창이 나옵니다 좀비인데 이대로 구입 오 사 오 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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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오 앞에 모이비샘 오케이 됐어요 님들아 지금 보이시죠 오 뭐야 뭐야 어어? 오 야야야야 룸불 야 야 칼 오 야 수류탄 야 뭐야 이거 오야야야야야 크림스 잠깐만 오 아군은 안싸죠 님들아 야 좀비인데 왜 야 점프력도 그대로야 점프력 스팅핑거 점프력이야 야 미쳤는데요 이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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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찌르기로 다 잡히는거 아니야? 요 야 뭐냐 이거 근데 아군길은 안싸죠 여러분들 칼빵 지금 약간 칼이 좀 이상한데요 아 지금 제가 룸브레이커 들었죠 님들아 룸브레이커 공속이랑 똑같애 지금 지금 룸브레이커 공속이야 지금 룸브레이커 공속이야 지금 룸브 야 도약 뭐야 이거 야 도약 도약 야 뭐냐 이거? 어 룸브레이커 룸브레이커 써주네 야 안잡혀요 안잡혀요 이거? 야 야 이거 도약 쓰는데? 야 일단 매드로 한번 야 이거 점프력 그대로다 야 야 아 요런식으로 인간 어디야 인간 어디? 인간 어디야? 인간 어디야? 점프력이 스탭 핀건데? 기놀? 알겠어 아 얘 튕겼어? 야 야 와 미쳤는데? 오케이 오케이 자 개볼 크원 개볼 크원 개볼 크원 들고 요번에 좀비로 한번 개볼 타보면서 크림슨헌터 차징이 뭐하지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크림슨헌터 차징이 뭐하지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네 오케이 어 야 소점 와 소점 와 미쳤다 야 미쳤는데 이거 점프력? 소점으로 개볼 타 소점으로 개볼 타는데 개쩌는데 이거? 야 개석인데? 소점 개볼 싫합니까 이거? 어 이거 그거 같애 좀비 연합에서 이솝점퍼 야 야 이거 미쳤는데 이거? 속도 개빠른데요? 어 잠깐만 오케이 요렇게 딱 골라서 요렇게 부분 골라서 개볼로 날아다니고 이제 크원 차징 채우고 좀비 때려보면서 인간도 날아다니게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무기 뿌리면은 일단 좀 그거니까 좀 나중에 뿌릴게 무기는 이렇게 소점을 골라서 소점점프력 아까 봤다시피 이게 와 이게 미쳤어요 님들아 자 일단은 야 이게 한방에 죽네 이게 한방에 죽어요 여러분들 판정이 그 판정인가봐 여러분들 자 좀비형님들 어디 가셨습니까? 좀비형님들 좀비 다 어디? 좀비 다 뒤따로 와봐요 야 이게 한방에 죽네 여러분들 크원 채웠죠? 크원 채웠죠? 크원 채웠죠? 님들아 크원 차징 날릴테니까 여기로 날릴거 여기로 날릴거 저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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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릴거 저기로 날려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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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게 날아가 이게 피 몇 땀? 이게 한방에 안 죽네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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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인데 개볼은 죽냐? 어? 개볼 안죽는데요? 어어? 어 개볼 안죽는데? 어 개볼 안죽는데요? 오 야 헤비칼 헤비칼 야 헤비칼이다 이거 헤비칼인데 이거? 어 헤비칼 하하하핳 야 이거 진짜 이거 뭐냐 이거 진짜로 야 이게 님들아 와 소좀점프력으로 개볼 타니까 이게 막걸난데 또? 소좀점프력 개볼 막걸난데요? 오 야 미쳤다 이거 어어? 야 풍키엘전 미쳤어 이거 흐으하 야 미쳤어 이거 야 이거에 죽나? 야 이거 존나 웃겨 진짜 미쳤는데 이거? 개볼은 잘 안죽는다 이런게 은신쓰고 아주 미쳤지 아주 미쳤어 그냥 이건 잘 안죽는다 이런게 야 이거 미쳤다 야 뭐야 뭐야 갓이 튕겼어 야 이거 야 영정각인가요? 어 님들아 나 소름돋았어 나 영정먹은줄 와 나 영정인줄 알고 소름돋았어 영정인줄 알고 소름돋았네 이거